연락을 이런 식으로 할 줄은 몰랐네. 일단은 뭐, 손님이니까. 어, 그치. 손님이지. 그럼 연락을 할까 하다가. 하지. 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. 연락도 하고 오기도 하면 되잖아. 되게 적극적인 편인가 봐, 연애하면. 연애? 어? 내가 지금 뭐라 그랬는데? 야, 근데 너 진짜 사람 다 됐다. 기다릴 줄도 알고. 그건 내 전공인데. 기다리고 지켜보는 거. 근데 이제 그거 안 하려고. 왜? 시간 아까워서. 왜 가는데? 아니, 줘볼까 봐. 좁은 침대에서도 같이 잤는데, 네가 같이 자자고 해서. 아니, 안 줘봤는데? 되게 넓었어, 네 침대. 우와. 우와, 야, 이거. 야, 이거 얼마짜리야? 내려놔. 내려놓고 말해. 야, 너 이거 내가 깰까 봐서 그렇지? 아까워서. 내려놓고 말하라니까? 응? 으이이이이. 싫은데? 엄청, 진짜 비싼가보다, 이거. 그게 아니라, 너 손 없어, 지금. 어? 뒤는 벽이고. 야, 너 가, 가, 가까이 오면 이거 깬다? 그거 되게 비싸. 거의 천문학적으로. 어? 나 전화 오는데. 근데? 받아야 되는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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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